오늘 오랫동안 결석했다가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를 잘 안 나와요 지금 하와이에서 좀 아파서 요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 나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래가 같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인도 하시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꼭 하고 싶었던 거는 이 프로가 가지고 있는 건 몰랐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찬송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서 오늘 여기서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해도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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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혼이 고정이고 주한죄정도 벗고 보니 수집만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도다 너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괴산받고 주 예수와 보내는 하늘 수거진 하늘 나라 높은 산이 서치우니 조각해라 흥미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 나와서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괴산받고 예수와 보내는 하늘 나라 아멘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